예! 여기가 어디죠? 네 컴다! 저희가 첫 번째 팬 사이드를 하러 왔는데 너무 너무 떨려요! 스테를 만드는 바로 이 자리에 저희가 줄라연 왔습니다! 보고 싶어요! 빨리 보고 싶어요! 얼른 만나요! 지금 너무 떨리는데 조금 이따가 빨리 저희가 한 2, 3시만 더 가볼게요! 좀 더 봐요! 이따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장 중요한 영상... 첫 번째 사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온 심장이 두근났던데? 드디어 팬 사이더를 맞춰놉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맞아요. 30명의 팬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여러분. 행복했어요.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우리 또 만나요. 오늘 이렇게 첫 팬 스타일을 잘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리 마련하신 링크 스타일에게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잘 만드셔서 만나요. 사랑해요.